안녕하세요 정폴카 폴카칩 헌법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문제는 2024년 1차 공채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변형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경찰 승진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쟁점이에요 합헌적 법률 해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법률이 법률 규정이 합헌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위헌적으로 해석이 되고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합헌적으로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을 택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위헌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또 침해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면 당분간은 계속 유지해주는 게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또 기억할 건 아무리 합헌적 법률 해석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헌법적 기본 일반 원리로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한계는 준수해줘야겠죠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 헌법수용적 한계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합헌적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입법권 침해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한계를 준수하면서 해야 된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겠죠 1번 일단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해서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같은 판례에서 한 말인데 헌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갖고 있고 좀 미완성적인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헌법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헌법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그거 이제 헌법의 창조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완벽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을 통해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해석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 국민주권은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뒤쪽까지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고자 추구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는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일치하는 것이 아닐 때는 헌법 적용의 방향 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서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해야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합헌적인 법이라도 나중에는 그게 위헌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위헌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치관을 설정하는 게 결국 이런 헌법의 창조적 기능 해석을 통한 창조적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 이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 문장이죠 근데 여러분 좀 익숙해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행헌법 이제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이게 이제 12조 사항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규정입니다 체포 구속된 때 이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하고 있는데 형사 절차상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문헌 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으므로 헌법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이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이 된다 자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주로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헌법 조문에서는 체포 구속된 경우를 좀 언급하고 있거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그 규정은 이제 체포 구속된 경우를 좀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경우고 당연히 이제 불구속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보고 있고 이 판례에서 이 판례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죠 불법 체류자가 강제 보호되는 이런 과정에서 공항 같은 데서 구금되어 있었던 거죠 강조의 퇴거 절차 이런 데서 행정 절차이긴 합니다 출입국 관리 절차 이런 절차에서 역시 구금된 상황이라면 구금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금되어 있던 외국인이 변호인의 변호인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 이제 변호인 불러줄 수 없다 뭔 소리냐 너는 형사 재판받는 것도 아니니까 안된다 라고 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런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한이 되니까 그때는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제한이 가능한데 법률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침해가 됐던 사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방공무원법 제29조 3은 지방자치잔치회장은 다른 지방자치잔치회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문헌상 해석하게 되면 제가 맨날 수업시간에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부산시 공무원이 부산시 지방공무원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합의에 의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전입이 되는 거예요 부산시 공무원은 당연히 부산에서 근무할 것을 예상하고 있겠죠 이걸 물리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난 가라면 가야 되는 거지 까라면 까라 그러면 가야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를 당연히 그 부산시 공무원이 서울로 옮겨진다면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면 그 당의 공무원의 동의는 당연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우리 입장이라면 필요하겠죠 갑자기 생활의 기반이 바뀌는 거니까요 이를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잔치회장사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동의 없이도 그냥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동의만으로 이렇게 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용인되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위헌이라는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잔치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명히 첫째 줄,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은 요건이 아니죠 써있지 않지만 이걸 당연히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건으로 규정된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한정위헌, 한정합헌 이렇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법률 해석이 된다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겠죠 아주 리딩 케이스죠 표준 판례가 되겠습니다 표준 판례 그 다음에 4번 청소년보호법 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51조 제6호의 죄를 범한 때는 그 개인에 대해서도 그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주의 벌금을 과한다는 부분의 문헌상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인 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렇게 지금 이 첫째 줄부터 요 셋째 줄 이게 뭐예요? 양벌 규정이죠 양벌 규정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이제 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 양벌 규정입니다 그러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적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지금 조문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벌 규정이 사용자 사용자라든지 법인의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돼 있다 그죠?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돼 있을 때는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돼 있을 때는 이걸 억지로 과실 책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차라리 이럴 때는 단순 위헌 결정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해서 형벌 규정을 남겨두게 되면 오히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무과실 책임 규정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단순 위헌 결정을 때려야 됩니다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하고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다? 양벌 규정이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돼 있을 때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효력을 존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단순 위헌 결정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대한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지문이 양벌 규정이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돼 있다 그걸 묻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들을 저랑 같이 다 풀어봤기 때문에 실전에 가신 분들은 다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